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하는 미텐나이트라는 챌린지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챌린지 공모전은 가볍고 재미있는 공모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안의 일상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교우들이 나와서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정장인데 일어나니 아래는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서 공모하는 모습을 포밉하게 연출한 것입니다. 연관이는 한복을 입고 포밉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세정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니 아래는 반바지이네요. 귀여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테크놀로지 홈페이지에 을 클릭하시면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참여하기 버튼에 링크와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기, 글쓰기의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CU3,000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상을 준다고 해요. 간단한 공모전이니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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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